저쪽에 우둔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같긴 한데 아니다 이거 하자 갓갓갓 코스터를 지어야겠어 스티트위스터로 이거는 이거는 왠지 이렇게 짓고 싶다 이렇게 짓고 싶다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 지하로 하나 둘 셋 눈물을 넣자 눈물을 넣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되 눈물 나가 채팅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내려갈 수 있을까 안되네 한번 칸 더 하겠네 왜 안되지? 근데 원래 이거 됐는데 안되네 어 원래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장걸로 하자 그냥 장걸로 해서 아니요 저거 별풍 1000개면은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에요 천만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가요 여기 좀 둘러내리긴 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어 노재모 코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아 아 아 저 별풍 선이 저 별풍 선이 형 물어보길래 내가 나도 그냥 그렇게 말한거에요 내려가요 여긴 그냥 챙기프트 필요없어 이거 1룰 로커스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또 튀어나온다 나 이렇게 손으로 숨어야지 어떡하지 아니 그냥 지하로 놓자 하나 둘 해서 여기서 지하로 놓자 지하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여기가 한칸 더 내려가자 한칸 더 내려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요 다시 올려 No 홀 그 다음에 여기 홀 설마 아닌데 스태티스트 맞는데 설마 특수 툴의 개발을 안해서 없는건가 그게 없네 라지 루프가 있을텐데 없네 아프 루프 하자 어쩔 수 없다 아프 루프 해서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지 근데 올라갈 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다가 부스터 깔거거든 부스터 어 뭐야 왜 없지 부스터 큰일났다 연구 어딨어 연구부 다 필요없어 이거부터 개발해봐 뭐야 여기 어 내 계획이 지금 다 끊어졌어 어 잠깐만 돈주세요 나도 저거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큰일났다 이거 이거 잠깐 개발 끊읍시다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질려는 계획이 지금 다 안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무슨 변태한 애들도 다 저거 다 주워먹으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 지급하네 이거 이거 일단 잠시 중단합니다 이거 계획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아씨 예상 못했다 어떡하지 상상이 없네 어디 아씨 소커스 주고 개발했네 이제 다음에 뭐 다음에 내가 한거 개발해야겠지 제발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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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어디다 지워줍시다 여기다 여기지면 아마 출구가 안되네 지하에 또 넣어야되나 네네 여기다 주자 여기다 지어서 지하...로로 지하로로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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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엄청 길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차가 작아서 지하 차도 긁을 올리고 올려 근데 내가 여기다 아 룰러코스턱 붙이는거구나 이거는 그냥 짧게 질께요 왜냐면 이거 짧게 질 수치 아주아주 잘 나오는 해장포스트일거에요 개고기가 무슨 떡밥이지? 나도 몰래 궁금할래 무슨 방인지 모르겠다 오늘 채팅창을 못보겠어 이게 기간지 안에 있는 맥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보겠어 채팅창을 채팅창을 못보겠어 아 젠장 스테이전 여기 하면은 안돼 스테이전 이렇게 하면 안돼 한칸 더 길게 해줘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기다 축으로 딱 치워서 맞추지 뭔가 옆에 내가 올려놓은게 의미가 없어졌네 아 일단 테스트 돌려요 테스트 돌린다 믿고 아 뭐야 이거 믿고 테스트를 돌려보자 실패 안해 무슨 천.. 이거 왜 실패해 왜 천사백면 실패 안해요 왜 실패해 이걸 이코나 지워주고 있자 괜찮네 이거 속도 지금 속도 아주 좋다 내가 예상한 만큼의 속도야 강렬도 높게 안나와 이거 풍미도 내 생각에 6 넘는다 이거 풍미도 6 넘습니다 풍미도 6 넘어 풍미도 3 밭의 풍미도 3 좋은 정신인데? 낚시라도 일단 하는 건?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하자 이거 봐 774야 774 아주 좋아요 계장해 계장하고 가격은 가격은 2200원 입구 어디였지? 아 이거구나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자 왠지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 이어줘요 아까 길 다듬어놨던 거 이렇게 해서 여길 위로 이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추구는 길 아까 이우놨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안 돼 이거 회신하고 발생할 거면 어 여기에 터널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싶다 됐어 일단 다시 테스트 한 번 돌려주고 혹시 갱신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개장해줘요 타겟이 뭐 시큰신되면 고객이 떨어집니다 지금 왜 떨어질까 이제 우리 좀 한적해 줬잖아요 그치? 한적해 줬지 아까 보셨는데 이제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마케팅은 우리 방금 지웠던 거 어 이거 공짜 하자 그냥 지금 지웠던 거 이거 뭐지 이런 건데 이름 좀 지어줘 진짜 헷갈린다 울러코스터 3인 4인데 울러코스터 4 6주 동안 홍보 그 다음에 공원 홍보 그리고 공짜 음식을 핫도그 공짜 아니다 이거 축수 공짜로 하게 하자 축수 축수육숫공원 공짜 그리고 그리고 반값 우리 공원 우리 수익 우리 수익 괜찮아요 제가 그냥 공원 반값 행사에 있어 공원 그리고 뭔지 어 족댐 홍보하자 족댐 욕으로 그냥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촉수 촉수 뭐냐면은 이거 촉수 파는 가게겠어 이거 촉수 파는 가게 진짜 촉수 파는 가게야 이거 이거 울러코스터 한글판으로 해봐요 그러면은 판매하는 거 이름이 촉수야 흠 음 아니야 별로 안 받았는데 이것도 댐 씩이 좋아하자 댐 씩이 또 없어? 댐 씩이 좋아하고 싶은데 어 여기도 터널 만들고 싶다 터널 만들고 싶어 갓댐 했잖아요 어 여기 딱 터널 만들고 싶네 저 터널 뭐야 저 터널이 뭐야 저 터널이 뭐야 안 댐? 잠깐만 근데 나 터널 만들려 했다 터널을 만들어야 했어 됐다 다시 다시 돌아오세요 안 댐 해야지 안 댐 안 댐 안 댐이에요 안 댐 안 댐 안 댐 안 댐 보니깐 여기는 좀 뽀족뽀족하게 해줘야지 여기는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 같네 이렇게 아니야 괜찮다 여기는 이거 나무로 아 이거 아닌데 벽대로 나무 이상하네 이걸로 맞아 아 이게 낫다 이거 풍나무 써줄까 오랜만에? 풍나무 이거 검 빨간색 너무 티나네 나.. 납댐이 뭐야 납댐 좋다 납댐이 다음에 납댐 쓸기 납댐 납댐 좋다 아 맞아 이거 있구나 우리 이거 아니지 이거 납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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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납댐이잖아 이거는 납댐 아냐 납댐 할래 납댐 아 이거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개발하고 있을까 연구원 라이브 안 뜨네 정확히 뭐 개발하고 있는지는 아 미치겠다 이렇게 조그만 명에서 하이퍼 코스터를 개발해보겠네 하.. 하이퍼 코스터를 질짤이 없는데 라펜트 하이퍼 코스터가 뭐냐면은 그.. 라이퍼 코스터를 보여줄게 하이퍼 코스터는 이거에요 여기 그.. 우리 저번에 이건 뭐더라 그래 요거다 이 맵에서 이 맵에서 요거야 요거 이거 엄청 크게 지었던거 있거든요 이거 보라색 보여요? 요거? 엄청 크잖아 딱 봐도 엄청 크지 않아요? 보라색? 이게 하이퍼 코스터인데 이게 하이퍼 코스터인데 이거 수치가 아주 좋게 나오는 코스터긴 한데 아 잠깐만요 저 아직 이름 지금 다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길이가 꽤 나와야되요 왜냐면 높은데 떨어져서 높은데에서 떨어지는거라서 안 돼요 저 정원은 절대 못 지워 솔랜드 이거 없어 우리나라 이거 없어요 흥금도 찍기 아주 좋아요 흥금도 찍기 아주 좋아요 흥금도 10.42 찍어가지고 익스트림 극한 찍었어요 이거 이름 하이퍼 디멘셔널 코스터 넥툰 이거랑 우리 이거 다음에 했던 맵 있어 다음에 했던 맵이 뭐였지 이거다 크레이지 크레이터 이거 헬조센 컨셉 잡고 했던건데 이거 초록색 있잖아요 요것도 하이퍼 코스터에요 초록색 요거 거대한거 이즈붐이에요 이즈붐 이즈붐 코스터인데 이것도 거의 극한이야 극한이 10점 이상가? 극한 찍다가 이게 나무시면 극한데 근데 이 맵이 좀 나무시면 안올려서 안했어요 다시 아까 거기로 가자 맵이라면 뭐더라? 뭔 댐이었는데 버터플라이 댐이군요 비아코스터 없어 이거 2에 생겼어 비아코스터 2에 생겼어요 하여튼 개발진이 지금 개쓰레기 같은 쌀 댐이도 없는걸 개발해가지고 사주로 날렸어 미치겠다 아 이거 로코스터 이거 빨리 지워서 이거 돌려야되는데 서커스쇼 안 돼 지금 지루하다고 안탈거 같애 이거 땅 땅투기 안될걸? 잠깐만 땅투기 되나 이거? 안 돼 못사 땅 안파라 아니야 이거 아이폰 못만들어 아 물론 여기 물 위에 있으면 아이폰 만들 수 있지 안쓴다니까 아 어 트위스터 여기 지었나? 트위스터? 트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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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었네? 트위스터 하나 짓자 트위스터는 아 근데 여기 지금 뭐 지으면 안 되는게 여기 로코스터 뽑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야 되기 쉬운데 일단 여기 공간 남으니까 여기 하나 짓자 이쪽에 트위스터 하나 짓자 트위스터는 트위스터는 이렇게 짓고 싶다 오티가 그리고 출구는 여기다 짓고 여기 위투로 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입구는 우리 지압 어떻게 생겼지? 아 입구여기다리 빼면 되겠네 그냥 입구는 지압 늦지 말고 땅에 박아 보입시다 여기만 두 개 이러면은 이거 파란색으로 하죠 다 빨간색 거면 또 중심 없애서 구분하기 힘들어 아 자 똥 짠이네 대기종이 괜찮다 트위스터 있고 출구 이거 아웃바퀴보다 고추네 가격은 900만 봤죠 색깔은 요거에 이것도 괜찮던데 검은색의 요색도 이쁘던데 요색해야지 콩나무 너무 맛있었어 또 저 마초 컨셉이 되고있어 나도 모르고 여기는 올려주자 올려서 가리자 아 너무 높은데 아 이렇게 하자 이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벽돌하고 여기는 나무해 아 여기는 이 나무 아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는 요거하고 여기는 요거하고 여기는 요거하고 여기는 하나 빼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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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지퍼스 좋아 지퍼스 아주 좋지 잠깐만 여기 이거 뭐 개발했어요? 뭐 개발한거냐? 아참 아 이거 이거 나 질 생각 없었는데 어떡하지? 아 이상국 개발한다 큰일났다 아 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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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거 필요한데? 어떡하지? 일단 계속해보자 하겠지? 회전 저거 저 좋긴 한데 지금 필요없어 로그플럼 안되 왜냐면 이거 라이드 있잖아 큰일났어 큰일났어 지금 이거 10월이죠? 10월이야 지금 2년 10월이에요 여기 롤코타 세상에서는 11월이랑 12월이 없어요 10월 다음에 바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11월이랑 12월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야 어 이번에 그거 엔터파이즈 나오면은 암드 컨셉을 지으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 여기서 근데 여기 지을 공간도 없어 그거는 큰 레벨에서 할게요 지을... 그게 없어 1년밖에 안 나왔어 큰일났다 괜찮아 근데 지금 아니야 괜찮아 지금 830명 있잖아요 괴 저거 충분히 저 정도면 뭐 돼 여기는 벽돌 깔아주자 음... 이거 이거 깔아줄까? 별로 안 빡세요 내가 어제 그 마초 랜드 하면서 느낀건데 별로 안 빡세던데? 생각보다 빡셀 줄 알았는데 마초 랜드나 그래서 1700명 찍었잖아 1700명 메카닉 이쪽에 어... 있어요 근데 좀... 메카닉 여기 전체적으로 많은데 지정해주자 일로와 여기 출구 만들어놨자 여기 출구도 만들어놨자 아 이거 높이 안맞네 됐어 여기 출구도 벌써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롤러콜 스포츠한테 필요할 수 없다 근데 이거 설마 그... 우리 3년 10일까지 저 개발 안되진 않겠지? 설마 진짜... 그러면 진짜 연구부 다 잡아도 여기 물에 빠트리고 싶다 와 이거 너무 잘 되는데 입장료 좀 더 어릴까요? 입장... 아 잠깐만 6만원 들고 오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입장료 못들어가는거 아닌가? 6만원에서 더 못들어기네 그러면 믿긴다 이거 그러면은 가격 맥스인거 아니야 맥스인거 아니야 여기서 6만원 더 어리면 얘 20... 20리원 못들어가는거 아니야 아... 애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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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인다? 7만원 7만원 8만원 우리 가는거 오기 손님 8만원 8만원 아니네 얘가 좀 그지네 6만원 손님은 받지 맙시다 이게 보니까 7만원 8만원 6만원 이렇게 끊어주는데 6만원 손님은 다 걸러 7만원입니다 6만원 가지고는 우리 공원에 들어올 수 없어 다 걸읍니다 그런가? 입장료 열리면 그 입장료에 맞춰서 오는건가? 더 들고 오나? 사운드기? 그냥 그럴 수도 있는거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입장료에 비해서 너무 안오는거 같은데 갈까? 지금 우리 7만원 올렸거든요 7만원 8만원 7만원 7만원 어 그런가? 6만원 이제 안나오는건가? 8만원 어? 진짠가? 아이고 가는 사람이고 5만원 야 5만원 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얘 왜 오냐? 5만원 들고 온 사람 있어 얘 봐 아직 우리 공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해 아 맞다 우리 지금 반값 행사 중이지? 아 우리 우리 지금 반값 행사 중이지? 우리 지금 공원 반값 행사 마케팅하고 있어 저 우리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뭐 들어와서 우산 쌓으면 돈 다 쓰겠네 비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 우산이나 좀 많이 갈게 음 자살하는거 아니야? 여기 땜에 진짜? 여기 땜에 자살하는거 아닌가? 아 우전 트위스트 짓자 우전 트위스트 하나 짓게요 우전 트위스트를 우전 트위스트를 우전 트위스트를 우전 트위스트를 우전 트위스트를 뒷보스 없다고 개발이 안됐어 그 노릴국 개발이 안되서 못만들어 여기다가 많이 힘들었지 아 맞아 이거 배너를 여기다가 배너를 이렇게 깔아서 뭐있더라 여기? 그래 근데 이거 안타깝게도 한글 깨져서 나와요 아깝다 또 뭐있지? 또 뭐있니? 뭐하지? 뭐할까요? 저울을 봤니? 다 있나?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아 아 아 아 좋다 우리 900명이에요? 3년인데 지금 900명 어? 뭐야 900명인데 다시 내려갔네? 됐어 됐어 빨리 이거 이거 빨리 짓고 개장합시다 빨리 짓게 이거 이건 우전 트위스터는 말 그대로 트위스터 코스를 만들 수가 있어 트위스터 코스는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거예요 그 이거 원심부릴 코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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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트위스트 트위스트 엄청 뱅뱅뱅뱅뱅 도와줍시다 이쪽 위쪽에서 이 롤러코스터가 지금 아 이 롤러코스터 원래 완성하고 있어야 됐는데 아 이거 나무 거슬리 죽겠네 진짜 나무 지우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여긴 깎아 다 깎아 우린 안 깎아도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되네 됐다 우리가 19에 시작했으니까 14 또 도와주자 토너기 있긴 있어야 토너지 타이밍이 없네 근데 왜 이거 됐어 근데 왜 이거 됐어 뭐야 됐다 됐다 길게 하시지 맙시다 괜히 괜히 무리해서 길게 하 하지마 열차 하나만 더 여기죠 괜히 또 저 블록블랙크 사고 나가지고 또 어디 죽고 그럴까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저거 왜 완성 안 하냐면은 그 롤코타 1에 좀 짜증나는 점이 이게 트랙 하나하나 있잖아요 특수 트랙 같은 거 그거 하나하나를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거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계획을 짰었는데 없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중단시켜놨어 어 마케팅 끝났나보다 마케팅 꾸여져요 우리 돈 엄청난데? 뭐지 이거? 우리 돈 왜이래 갑자기? 뭐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거지? 창년코스터 와 안내소가 엄청나구나 우리 입구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안내소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롤코스터 2는 뭐냐? 롤코스터 2 이거네? 괜찮아 우리 돈 걱정 없다 와 우리 돈 걱정 없어 이 마케팅 계속 합시다 마케팅 큐 큐 뭐야 큐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연속으로 돌리게 마케팅 뭐 라무거나 마케팅해 롤코스터에게 뭐더라? 아무거나 마케팅해 납땜 마케팅하자 이거는 핫도그 마케팅 아니 나 촉수할래 촉수 고원.. 고원광고 육주 조이 중 어메 소독 액 13이니까 브레이크 잡아주고 브레이크 한 35 에스 자 넣어주고 돌립니다 테스트 가자 테스트 어 이거 열차 한개밖에 안되었지 않는데 두개되네 아싸 좋다 이거는 오 이거 좋다 이색좋아 반대로 해볼까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 흰색으로 해볼까 방금 그게 낫다 어 여기 브레이크가 뭐야 내가 브레이크 설정 몇으로 했지 빨라 여기 43이구나 28 20 그 다음에 입구 지어줍시다 아 이거 안보여 이 입구도 지금 지어줘 이 입구는 입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 만들자 그리고 여기는 터널 당연히 터널 만들어야지 1 2 2 이게 우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아 이쪽에 안내소 있구나 여기 안내소 하나 지어줄게요 이쪽 이쪽 안내소가 없어서 우산을 못사나봐 돈이 없어서 못사던가 돈 없으면 상관없어 돈 없어서 못사는건 내가 어쩔수 없는거고 안내소 색깔도 통일해주자 이걸로 더러워서 그냥 맞는다니 대기줄 길게 하고 싶지만 대기줄 길게 할 자리가 없다 이걸로